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천 잘하면 뭐합니까? 혁신이 필요한 것은 사전투표 제도 혁신이 필요한 거죠. 아무리 이런 영어를 쓰더라도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중앙일보를 보다 보니까 중앙일보 여러분들, 취재기자가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갈이를 할 것이고 물갈이는 17대 총선이 롤모델이 될 거다. 물갈이를 하면 뭐하냐의 이야기죠. 조작용 pc를 가지고 이미 조작값이 다 세팅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지역구에서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비인에 전송한 모든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값이 여러분들 맞춰서 조작된 숫자로 메인 서버에 다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무슨 수로 여러분 당신이 이길 생각을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뭡니까 작은 자영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의 원인이 뻔하게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다 덮고 그리고 뭡니까 엉뚱한 소리로 공천혁신을 하게 되면 잘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뻔뻔하게 이러면 국민들이 돼지 개도 아니고 국민들이 훈하게 아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윤심 민심의 방점을 찍으면서도 혁신위의 불출마 흠지출마 근거에 대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다 뭡니까 놀고 있네 이야기인 겁니다.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에 여러분들 이준석 사악함이란 프로그램을 보고 한 분이 글을 남겼는데 아주 잘 썼습니다. 결과물을 보고서 입력물을 찾아내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통계에서도 가능하군요. 제야 고수 분야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분야의 짠밥을 오려면 할 수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아주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여러분들 대개 이제 우리나라가 한참 여러분들 추격전을 벌일 때는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일본산 전자제품을 가져다가 해부를 해 가지고 해부를 해야 그대로 뭐죠 모방하는 그런 걸 많이 냈지 않습니까요.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야 전문가가 한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했는데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이용해 가지고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의 차이값을 이용해 가지고 그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차이값이 이론적으로 거의 0에 가까운 수준까지 수렴시키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조작에 활용한 득표수 이동에 활용한 그런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요. 그리고 그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을 시킨 거 아닙니까요. 그 이야기를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결과물을 보고 입력물을 찾아내는 리버스 엔지니어형을 선거 결과에서도 가능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요일 날 간단하게 여러분들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조작 안 하면 국힘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 날 어제네요. 어제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조작만 막으면 되는 겁니다. 국민의 힘은 조작만 막으면 되는 겁니다. 2020년도에 전국평균의 조작값을 25%로 사용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절반인 12.5%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마이너스 12.5 똑같은 수를 더블당 후보안께 플러스 12.5%를 더해 준 거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국평균으로 조작을 얼마나 했느냐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25%의 득표수를 조작을 해 가지고 성부를 만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166대 87로 나온 겁니다.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차익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가장 차익값이 정상투표에 여러분들을 근접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 조작값 25%를 차단했기 때문에 조작값 25%를 이용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정상투표 상태로 복원시키게 되면 국민의 힘이 127석 더블당이 125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국힘당이 이긴 선거란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이. 2022년도 지방선거는 윤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대단히 눈치를 많이 본 그런 선거입니다. 전국평균으로는 5%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값 5%. 서울은 여러분들 15% 정도인데 전국평균을 다 합치게 되면 6.7% 정도 조작한 겁니다. 6.7%. 그러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준으로서 3.25%만큼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표를 훔치고 그다음에 3.25%만큼 더블당 후보와 함께 표를 대해준 겁니다. 이런 상태를 총선의 여러분들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192대 57로 여러분 승리를 하는 것. 역대 여러분들 선거 2017년 대선 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당 보궐선거 9번 선거 가운데 가장 정상선거에 가까웠던 조작이 가장 덜했던 선거가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 만에 여러분들 치료졌던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가장 여러분 조작이 적은 정상투표에 근접하는 그런 여러분들 선거였습니다. 그 선거대로 그대로 여러분들 총선이 치료적이 되면 국민의힘이 192석 지역구입니다. 그다음 더블당이 57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200석 돌파가 역전이 되는 겁니다. 조작을 안 하면. 그러니까 공천 혁신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고 국민들과 국민의힘이 가장 주력해야 되는 것은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날 수 없는 전산 조작이 일어날 수 없는 여러분들 제도 개선만 이룬증 또 2023 총선이 치료제가 되면 그냥 국민의 민의가 그대로 반영된 선거가 나올 수 있고 우리는 밤에 발을 뻗고 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걸 막지 못하면 강석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2024년 4월 총선이 치료제게 되면 더블당이 194석 국민의힘이 50석입니다. 사전투표를 7.5% 뻥튀기해 가지고 329만폐의 가짜 사전투표자로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더블당 여러분들 후보와 함께 다 뿌리게 되면 대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194석. 이거는 뭐 그야말로 대한민국 명운이 걸렸고 국민들의 생사가 갈려있는 문제입니다. 조작 없으면 국힘 압승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정신을 체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든 정신을 체리든 안 체리든 간에 선거까지는 이 이야기를 공론화하는데 힘을 모아야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